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1392년 명홍무 25년 사헌부에서 문화 찬성사 김주가 시세에 따라 행동한다고 탄핵하자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사헌부에서 시세에 휩쓸려 시비를 전도시키는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하옥건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외방으로 귀양보내소서 임금이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 채찰사 왕강이 민폐를 끼쳤다고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왕강이 일찍이 삼도의 채찰사가 되어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폐를 끼친 것을 탄핵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조가 문화 찬성사 유노의 집으로 옮겨가다. 임금이 문화 찬성사 유노의 사제로 옮겼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대의 존호를 사후에 올렸으니 고조고는 목왕이라 하고 비이신은 효비라 하였으며 정조고는 익왕이라 하고 비최신은 정비라 하였으며 조고는 도왕이라 하고 비박신은 경비라 하였으며 황고는 환왕이라고 하고 비최신은 의비라 하였다.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세 번째 기사 태조의 적이고 교서 중의의 대소실록와 한량 기로 군민들에게 교지를 내리였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가 득실하게 득실이 있게 되어 인심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의 떠나가고 물러나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지의 뜻뜻합니다. 홍무 25년 1392년 7월 26일 을미에도 을미의 도평의사사와 대소실록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왕시는 공민왕이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신우가 사이를 텀 따서 왕위를 도둑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구군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으로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입안하여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등망으로서 중외가 진심으로 붙조치니 마땅히 위호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짐을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함으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의 굽혀 따라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 전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근을 조목별로 후면에 열거한다. 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좋지 않은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를 세우고 재우는 오묘를 세우며 왼쪽에 쓰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왕조에서는 소목의 순서와 당침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성밖에 있으며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군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의 후손인 왕우에게 기내에 마전꾼을 주고 귀이군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와 동북들은 그 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사에서 힘써 구휘를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 두 과거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과 지방에는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며 그 과거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니 문생인이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서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정록소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념사가 그 학교에서 경의를 밟고 득행을 닦는 사람을 뽑아 연령 본관 3대와 경서에 통하는 발을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 2소에 올려 경에서 통하는 발을 시강하되 사서로부터 오경과 통감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에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서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1장으로 하고 입격한 사람은 예조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 장주, 고부를 시험하여 중장으로 하고 책문을 시험하여 종장으로 할 것이며 3장을 통하여 입적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2조로 보내면 2조에서 제주를 헤아려 탁용하게 하고 감시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하는 법은 주장한 훈련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와 사의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에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서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한 사람 33명을 출신폐를 주고 명단을 병조로 보내어 탁용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원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와 대간 육조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청가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청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청거한 사람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 효자, 의부, 절부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로 하여금 순방하여 위에 아래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열을 세워 정표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은 왕정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상이 여겨 구휼해야 할 것이다. 소재 관사에서는 그 굶주리고 공궁한 사람을 진휼하고 그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의 이속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하미 기인과 막사와 같이하여 선군을 설치함으로써는 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됨에 패단이 생겨 노역을 노예와 같이하니 원망이 실로맞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국의 경비는 나라의 따뜻한 법이니 의성창, 덕천창 등의 여러 창고와 공사는 삼사의 획에 출납하는 수요에 의뢰하고 헌사의 감찰은 풍조창과 광흥창의 예에 의가여 할 것이다. 1. 역과 관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하는 공적인 사행에게 관이라는 급료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리하는 사람은 주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이 없이 모두 공급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을 모두 논제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율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로 하여금 부역을 간명케 해주고 조호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하도록 허용하고 관부에서 전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는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운 소금은 알념사에게 부탁하여 염장관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의 둔전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 순군부, 가구소가 각각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 청송, 국힐을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 포도, 금란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퇴제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을 취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의 선칙을 추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당되어야만 사첩을 해소하게 하고 자산을 관청해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해서 환칙하는 것과 수속에서 해임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 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겨할 것이며 만약 증감할 것이 있으면 주 장관이 재량하여 위에 아려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의 배에 싣는 곡물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가 상언하기를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 처음 화단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1.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존하게 하니 그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은 그 직책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해상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 강회백, 이숭인, 조호, 김진양, 이확, 이종학, 우홍덕 등은 그 직책을 회수하고 장 일백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 박흥택, 김의, 이내, 김묘, 이종선, 우홍강, 석연, 우홍명, 김첨, 허응, 유향, 이작, 이신, 안노생, 권홍, 최함, 이감, 최관, 이사영, 유기, 이청, 우홍부, 강녀, 김윤수 등은 그 직책을 회수하고 장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게 될 것이며 김납득, 강식, 이을진, 유정현, 정우, 정과, 정도, 강인보, 안준, 이당, 이실 등은 그 직책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할 것이며 성석린, 이윤괭, 윤회손, 안원, 강회중, 신윤킬, 성석용, 전오륜, 정희 등은 각기 본향에 안치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릎붙 범죄한 사람은 일죄로서 보통의 사유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죄하고는 이 죄 이하의 죄는 홍무 25년 1392년 7월 28일 이런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 모두 이를 사면할 것이다 교수는 정도진이 꾸민 지은 것이다 정도진은 우연보와 오래된 원안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시의 한 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십여인으로서 원래로 삼아 극형에 차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려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성지 안경공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제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하여 과제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사군과 우연보와 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권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칠미오란 주대의 천자의 종묘 곧 태조의 종묘와 삼손 삼소 삼목의 총칭이다 오묘은 제우의 종묘 곧 태조의 종묘와 이소 이목의 총칭이다 소목은 종묘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 친자는 태조의 중앙에 모시고 이사세 육세는 소라하여 왼편에 삼세 오세 칠세는 목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삼소 삼목의 칠묘가 되고 제우는 이소 이목의 오묘가 되며 대부는 일소 일목의 삼묘가 됨 좌주는 고려 때 감시의 급제자가 시관을 일컫는 경칭이고 성균 정록소는 성균관의 직원이 시정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는 곳이며 책문은 심오의 문제이고 무경질 칠서는 일곱 가지의 병서 곧 손자 오자 삼화법 위로자 황석 공삼략 육도 이위 공문대를 말한다 기인은 고려 초기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무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의 사정에 관한 고문을 받았다 선군은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보던 관하이고 삼사는 고려 때 전국의 출납과 회계의 사물을 맡아보던 관하이고 조호는 봉족을 나타내고 가구소는 순군군에게 체포된 범금자를 굳이 치죄하는 일종의 구류소와 같은 것이고 사첩은 직첩을 나타내고 대명률은 중국 명대의 기본적인 형법전을 말하고 부관은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곧 처벌하지 않고 관은 명부에 적어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산군은 이색을 말한다 이색을 말할 수 있다